아 미자가 얼마나 컸나 먼저 뻔해는 꿈이 적어 인작뻔 날 보니 꼭 미져가 5 5가 마이 컸 또 음이자가 마이 컸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게 지금 요 주룽주룽 매달린 게 이게 오미 자거든 요 조그마한 거도 보여요 조그마한 거 바람이 보니까 흔들리네 요게 이제 조금 붉은색으로 변해요 붉은색 옴기자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보니까 이거 다 옴기자예요 많이 달렸습니다 옴기자가 여기도 뭐 빨랫줄에 뭐야 빨랫줄에 오미자 덩굴이 이렇게 타고 갔는데 이거 다 오미자입니다 꽤 많이 따겠네 꽤 많이 따겠어요 저기는 미나리 미나리는 뭐 비가 안는지 뭐 그리고 여기 그 뭐나 자두나무 복숭아 복숭아도 달렸습니다 복숭아 마루는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리대가 꽂이 피어 가지고 어 나무리 뭐 뜯어 먹지 않아 갖고 나무리 어휴 쪽 때가 이건 억샤에서 이제 못 먹지 뭐 그리고 여기 만삼도 있습니다. 만삼도 있고 복숭아 저기 잘 안보인다 복숭아가 많이 달렸습니다 복숭아 여기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잘 안보이네 어 보인다 저게 돌복숭아 여기서 뭐 까틀복숭아라고 그러고 돌복숭아라도 하고 그럽니다 복숭아도 꽤 많이 달렸습니다 두리대가 대공이 이렇게 굵고요 뜯어 먹지 않아 갖고 이렇게 컸습니다 더덕 요건 더덕입니다 더덕 더덕줄기 더더 명이나물도 안 뜯어 먹어서 명이나물이 이게 너무 여기가 지대가 높으니까 그래도 아직 보들보들 해요 으 억세스 이제 못 먹겠다 뭐예요 억세스 아 시원하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원합니다 곤드레 꼰드레 꼰드레 만드레 꼰드레입니다 토끼풀 이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또 까먹었네 이거 보고 까먹었네 까먹었습니다 김치 색깔이 가요 이거는 집에 김치요 집에 신공김치라고 고춧가루가 여기 농사진 고춧가루가 여기 농사진 고춧가루 아 그렇지요 내가 농사진 갖고 고추고 근데 어떤 김치는 왜 유난히 새빨갛게 생나는 그건 뭐예요 새빨갛게 하는건 저번에 그거 같다 아니 그거는 저게 누구 것도 아니에요 그게 반은 김치지 반은 김치요 반은 김치요 반은 김치 그거는 내가 어딜 봐도 반은 김치지 그냥 누군데 의도한 것도 아니고 맞아 반김치 맞아요 맛의 김치요 저는 반은 김치를 별로 안 사먹어서 잘 모르는데 반은 김치라고 이게 요만큼 놓으면 찌개를 끓여먹어도 그렇고 먹잖아요 먹고 이제 돼지 하나 조여봐요 그치 잠깐만 잠깐만요 돼지 어디있노 이거 가만있어봐 가만있어 후라이판에다 볶을겁니까? 냄비에다 볶을겁니까? 아니 후라이판은 볶지 그냥 아무것도 볶지 그럼 제가 가서 그릇 하나 갖고 올게요 고고고 넘어지지 고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이거 한 개만 가면 돼 아니 아니고 가만히 계시라고 접시도 안할거 같고 접시가 이 문그릇이 어이구야 어이구 있다 이거 이거 하나 가져가면 되려나 큰게 낫겠지 아 아 아 만두하자마가 오늘은 하 아주 활발하게 아주 일을 많이 하시네 이거 그러시면 될거 같은데요 안 돼요 이거 이거 한 포기만 갖다 쓸어놓으면 충분해 포기다 포기 포기 그건 좀 조금 잘 된거잖아 잘 된거도 있고 안된거도 있고 안된거는 뭐 요만한거도 있잖아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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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안되건 그 애기배추 그 애기배추 잘 안됐다고 다 작년에 김장이 잘 안됐는데 안됐어요 그 됐어 만약에 이건 제가 제가 넣어놓게 예 아니 반찬이 이렇게 있으면 못먹겠지 못먹지 그래서 그때는 배고파서 꽉 먹었는데 요새는 밥을 그냥 내놓고는 그랬다니 요새는 아니 그렇게 놓지는 못하니까 아니 제가 올라와서 항상 밥을 그렇게 잘 잡수는데 왜 안 잡수 있어 아니 밥을 너무 탄탄해요 그냥 내 맘에 안들었지 그냥 장하고 떠먹고 그냥 약먹고 그 약을 먹으라니 아침에 저 올라오다가 양배추 그 물주는데 그저 말씀하시는데 농약 안친대 그러니까 무능약으로 한다 이게 예 농약 안친대 농약 안치고 무능약으로 지금 그래서 여기 엄청 많이 갔다 해보았어 이 무능약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양배추 조그만하게 키워갖고 한게 있어 근데 그거는 특별하게 들어간다고 거기 그렇게 쓰러져가지 그거 함부로 못 사오고 저거 음 에? 저런 간은 먹으러 신호로 짜는데 이 간은 안 넣어도 짤 것 같아 김씨가 나 요즘 김씨가 사라진 이쁘게 주소 좀 있다 잡수실 때 싱거우면 제가 소금 드릴 테니까 소금 넣어서 자 부리가 없습니다 여기 이거라 보면, 이거만 이제, 뒤집어 놓으면 그 뚜껑 덮어 놓을까? 아, 뚜껑 안 덮어 불을 많이 낮춰야 돼 됐어 그 저거 보고 돼지 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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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서비스로 깨를 좀 뿌려 드릴게 아, 이건 먹을 때야 네? 먹을 때 깨는 먹을 때 뿌린다고 해야 돼 깨를 뿌려 먹으려고 하는 거지 아유